서울에 자리한 패션 센터 오늘 이곳에서 여성복 패션쇼가 열린다는데 쇼가 시작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벌써부터 분주한 무대 뒤 슈퍼모델 강소영씨도 준비에 한창이다 지금 7시 쇼인데 6시에 총리허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지금 해외웨인폭을 다 마치고 총리허설을 해야 돼서 좀 더 일찍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모델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패션쇼의 콘셉트 의상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디자이너 선생님 쇼를 하다 보면 의상도 제가 안 입어보던 스타일의 의상을 입게 돼 헤어 메이크업도 그런 콘셉트에 맞춰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쇼의 매력인 것 같아요 모델들이 뒤에서 준비를 하는 동안 패션쇼에 열릴 무대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 패션쇼의 주제와 어울리는 개성 넘치는 세트 설치는 물론 선보의 의상과 소품들까지 하나하나 챙기느라 스태프들 역시 눈코 뜰색없다 그러는 사이 화장과 머리 손질을 마친 강소영씨 이번엔 워킹 연습에 여념이 없는데 2004년 슈퍼모델 1위에 입상하며 데뷔해 수많은 패션쇼 무대에서 왔지만 워킹 연습만큼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여러 모델들의 워킹의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저도 처음에 신인 때는 3, 4년 동안 정말 제 스테일에 맞는 워킹을 찾느라고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쇼를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 스테일에 워킹을 찾은 것 같아요 패션쇼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점검을 하는 총 리허설 시간 잠시 후 자신이 서야 런웨이를 미리 걸으며 무대 구조도 익히고 시선처리 연습도 한다 일단 시작되면 어떠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패션쇼 리허설이지만 실제 쇼와 다름없이 긴장감이 넘치는데 모든 준비와 연습을 마치고 무대 오르기 직전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강소영씨 워낙 크고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선을 한꺼번에 많이 받는 걸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쇼에 서기 전에는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긴장도 많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메이크업을 한번 수정하고 나서 이제 쇼를 해야겠죠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모델대회에 나가 입상하거나 대학의 모델과 및 사설라카데미에서 관련 과정을 수렴이 된다 모델은 신체적인 조건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종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친화력도 되게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배려하고 많이 챙겨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새 관람객으로 가득 찬 객석 화려한 패션쇼가 시작되는 순간이다 한 벌 한 벌 예술작품 못지않은 의상들과 그 의상에 날개를 달아주는 모델들 런웨이를 걷는 당당하고 멋진 워킹에 관객들 모두 시선 집중 패션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되는 지금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쇼는 연예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모든 패션피플들의 선망의 장소다 헤어, 메이크업, 의상 그리고 소프 메일이기까지 감각적이고 새로운 수많은 스타일이 패션쇼를 통해 선보이게 된다 이렇게 소개된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관객의 몸 그리고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새롬을 선보이는 것이 모델의 일이다 이렇게 모델 일을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좀 게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 좋은 무대에서 함께 워킹을 하면서 같이 워킹을 받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